지난 2017년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, 이 최근에선 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 지진은 재난관리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세요. 모 성은 포항 지진 보험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.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.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줄 수 없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스러워할 일이죠. 라며 정부를 비판해서요. 허허그 참, 정부 스스로 조사 결과까지 발표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회피할 일이냐는 얘기입니다. 재택플뤼터